너무 군대 오 너무 군대 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수제버거집에서 시킨 버거인데요 엄청 맛있다 이건 치즈베이컨버거 머시룸베이컨버거 몬스터 더블버거 패티가 2장 들어가서 그리고 치즈도 많이 들어가서 이름이 그렇고요 이건 멕시카노에서 시킨 땡초치킨 다리로만 시켰고요 이건 불닭마요소스 위에 청양고추랑 홍고추 그리고 이건 케찹 여기 감자튀김 여기 베이비피클 음료는 콜라입니다 과이 그리고 매니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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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아쉬움이 어묵 이건 치즈베이컨버거예요. 치즈. 치즈베이컨버거예요. 치즈. 이거는 치즈베이컨버거예요. 치즈. 맛있겠다. 치즈. 와 고기가 진짜 그 수제인가봐요. 와 육즙이랑 육향이 너무 진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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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i 콩나물 의심은 스티 감자튀김 affen 미역 치킨 물 做고 250g 여러분 우와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기술로 드셔볼를 먹으면 더 맛있네요. 치즈가 많이 먹고싶어요. 치즈가 많이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굉장히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내용물이 너무 가득 들어서 자꾸 삐져나와요. 삐져나와 같이 먹으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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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잘 먹었습니다. 롯기도 소스 이게 진짜 커요 약간 몽둥이 같아 몽둥이 너무 커요 치즈물 초콜릿 그릇까스 치즈가leigh 면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리고 닭고살내로 곁을 넣을게요 아주 맛있다! 고소한 그릇에 칼국수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Oba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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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치킨은 무슨 맛이냐면 땡초치킨이라 그런지 매콤하고 약간 그 고추 맛도 나요. 면의 그 맛은 정말 그 맛이야. 면의 그 맛과 낮은 매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슴이 사은 것입니다. 사과맛으로 발견해서 마지막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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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알차져 이게 엄청 알차져 빵이 너무 두꺼워요 패티 진짜 두꺼워요 납몰맛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을 넣은 거 같은데 틈새 아직도 맛있어 맛있어 앞당겨서 이게 매콤한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매콤한 맛을 얹어서 또 다른 맛은 매콤한 맛이 나왔어요 이제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을 위한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그리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